아이고 마독 이방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러분들 아이장은 제가 질려서 6월 16일부터 여태까지 안했다가 오늘 보기 이벤트 하더라구요 보기 이벤트 잠깐 아 재미없는다 하면서 해볼까 했는데 템이 잘 나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자 오늘 아이장 리베스 한번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아이장 언제 하냐고 막 어? 되게 기다렸는데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 한번도 안돌릴거에요 아니 아니 자 설명할게요 태어나자마자 가시방을 갔습니다 가시방에서 구피발이 있는거에요 구피발 지금 안보이네 구피발 먹고 체력을 모두 갈았습니다 그리고 돌렸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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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브 나왔어요 로브 데미지 올려주는거죠 여기 황금만 갔는데 안구돌출 안구돌출 역탄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 아주 초촐하게 좋습니다 시작이 너무 좋네 아이고 오랜만에 해서 나름 오랜만이네 이렇게 내비뒀던것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시작이 좋아 아주 완벽하게 시작이 좋습니다 호우 아 이게 바로 복귀 이벤트 여러분 오랜만에 왔쩡 좋은 아이템 줄게 완벽합니다 자 내려가자구 유후후후후후후 완벽하게 자 빨리 빨리 뒤에서 물의 역 안이렁끄! 하하! 냠냠냠 야 오늘 운 대박난다 2번파 운 대박난다 엄마의 발톱 껍질 필요없습니다 자 뽑겠는데 여기서 설마 채찍쇼 자 간다! 컴온! 오케이 좋아요 아 이런 미쳤냐? 시그랑참이 잠깐만요 아이오요요! 흠 나의 컨트롤은 다 이해하지 않았어 좋아 너나 헤라 다이어트 폭탄으로 밀어준 다음에 총총총총 오케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 센스 녹슬지 안알알았어요 오케이 와우! 공속아! 와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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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흠 공속까지 챙겨줍니다 흐헤헤헤헤헤 흨헤헤 따라라라라라라 아니 폭탄이 없잖아 이거 잡아보섣 폭탄 나올숨 없겠다 안나오네요 자 폭탄이 없는 관계가 괜찮습니다 비밀방 뭐 이런거 안가도 돼요 저는 이미 얻을까 싹다 얻었습니다 이정도면 거의 엄마 자공 보스 그냥 잡을 수 있을거 같아요 자 갑니다 아어어어해어어 완벽해 야 갑니다 여기서 아아 체력 안보여 괜찮아요 저는 체력이 많거든요 완벽한 시적이 좋습니다 설마 여기서? 설명서 대엣 대헥 따아아아어엉 굽퓨 투 피스 우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야 100%다 100% 100% 실력을 나봐 뿔 100% 구피 갑니다 이런밤 100% 구피 정말 게임 쉽게 즐깁시다 여러분들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퍼져 아 이럴 필요 없는디 아따 요러고 대접받으면 뭔가 뒷얘기 나오는디 여스도 없네 큰일 났다 큰일까지 아닙니다 저는 여스가 필요 없으니까요 안 뒤집니다 여러분들 그래다 해송도가 아 좋아요 해송도가 지금 좀 클거에요 라스트 오버스 하다가 바꿔주네 과연 더바디 이게 체력 오르는거였던데 야 더바디 안좋은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 더바디 먹지 말걸 어 잠깐만 아 밀려오는 후에 괜찮습니다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왜냐면 구피셋을 구피셋 해야되잖아 음 악마 거래용으로 내비드 주자고 잘 먹었습니다 아유 데미지 근사하세요 데미지야 악마 방까지 유다 질 무 에이 유다의 그림자 유다의 그림자 죽으면 데미지 두배 미쳤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저걸 지금 먹진 않을거에요 어 야 어차피 다음판에 다음판에 이런거 먹으면 돼 아 이거 폭탄이라 응급네 하나도 지금 못가고있어 야 여기서 죽을까? 아니야 근데 체력이 안보여서 갑시다 지금 먹을수있는거 싹다먹었고 지금 먹을수있는거 싹다먹었고 저 밑에 소그라트 먹자 아아 아 내가 먹어봤자 본전이잖아 저거 자 내려간다아 예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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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의 파밍을 안하네 거의 그죠? 제가 지금 파밍을 거의 안합니다 자 체력 많고 아다 이게 뭐지 없네 내려갑시다 이거 잘하면 진짜 보스러시 가겠는데 그쵸? 보스러시 가겠는걸? 내려갑니다 이제 파밍 안했는데 지금 템이 엄청나게 지금 잘 죽었으면 요러고 복귀 야 복귀했다가 아 복귀까진 아닌데 잠깐 들렀다가 이렇게 퍼주네 나이스 스바나키 오갱키 다리버리 뒤죽으세요 짐승같은 녀석들 트・shit-shit- realiz 바로이겁니다 안녕 steering 안녕히 계세요 좀 쓰레기 안녕히 계세요 다크는 보고싶어요 난 아이위 보고싶어 니가 다크는 보고싶은 마음보다 내가 아이위를 보고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나는 아이유를 볼거야 뿌웋 오케이 archives Uncle 넌 아주 좋아 여힛 어이ham 괜찮아 organizer 이제 아니 이게 좀 죽어야겠는데 자 왕방 나와주세요 방방 왕방 방광 방광 아이고 괜찮아 난 좀 맞아도 돼 나는 좀 맞아도 돼 나는 좀 맞아도 땡큐 오케이 왕방 왕방 터지는 니 방광 나는 한다 방광 방광급을 간다 오케이 호! 좋습니다 여러분들 악마방이 하나 더 주겠네 요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Einro dude 우와 tor- 조 그만 악마방이 들었죠? 자 써서 하탄 얻어주고요 괜찮아요 돌릴 수 있습니다 희망은 남아 이르릴 Hyun 아직 희망 남아 있어요 자 배터리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인 못살아 나는 정말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갑시다 보스방 아이템 떠요 아 그래 알았다 그럼 여기로 한 번 할까 안녕히 계세요 양자리 필요없습니다 양자 소자는 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양자도 아닙니다 나는 이자가 많습니다 또 머리가 비자 아닙니다 머리 미자 아닙니다 빨리 죽어 내가 사랑하는건 미자 아닙니다 먹고싶다 피자 죄송합니다 뭐라는거야 아까부터 야 좀 더 줘봐 배터리 필요하다구 야 쓸모없는거 나왔네 왕방에 에라잇 몇대정도 괜찮다네? 이마에 지름전 피자 아닙니다 몇대정도 괜찮다네? 야 그냥 야 근데 이거 한 번도 못먹네 지금 뭐 상자 상점 안갔구요 비일박 한 번도 안갔구요 진짜 여러분들 평소에 제 플레이에서 보기 힘든 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 파밍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강력해요 그냥 가자 그냥 내려갑니다 그냥 내려갑니다 열려라 그냥 갑시다 양자리 필요없어요 양자리 대신 저는 얹고싶습니다 돗자리 죄송합니다 가자 파밍이 진짜 좀 안되고 있긴해요 피카방이네요 아이애병 열렸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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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라잇 폭탄하나 이거 보겠는데 여기서 적절하게 멋있 뿌웅 예라이씨 오늘 라임 죽 죽뿌잉뿌잉 아우 왜케쿠냐 왜케 웃기지 죽뿌잉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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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를 여기서 깍시다 깠는댕 오케이 이 정도면 나름 이득이죠 자 포탄 먹인 다음에 두드리깍시다 야 오랜만에 하는거치고 컨트롤 스바라이셨네 헤헤헤 다잉 비치 헤비치 다잉 비치 좋아 이 오줌쟁이 친구도 빨리 빨리 때려주자구요 가볍게 때려줍니다 오케오케 허허 이런은 역탄이라고 역탄 에헤헤헤헤헤헤헤 앙구돌 지르려고 안들이먹었다고 예라잇 어 조심조심 오케이 나이스 대권 보상 하나 줘봐라 고, 고맙다 야 이거 잘하면 천사방 하는거 아니야? 아니 천사방 가면 안돼 천사방 가면 안돼 내가 천사방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저는 됐고 악마방은 갈겁니다 천사방 가면 안돼요 개같은 천사방 절대 가지 않을거야 오호 달방이네 달방 아 대가리 오픈 안녕같아요 일단 이득입니다 일단 이득 열차 하나있고 모드님 오늘따로 목소리가 좋네요 오늘따라냐 저는 원래 좋았습니다 열었는데? 뿌 쓰지 말걸 아 쓰지 말걸 쓰미마생 쓰지 말걸 아유 아 맞다 천사방 이제 원래 안되죠? 이미 거래했기 때문에 제가 깜빡했습니다 안녕태양 깜빡 홈서 품에 있는 깜빡 갑시다 아 돌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괜찮아 어차피 뜹니다 제가 물에 뜨듯이 저도 인기 빵 뜹니다 죄송합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거 자 갑니다 오케이 오랜만에 보는구나 이 피하지방 녀석 내 공격을 피하지마 좋아 좋아 가볍게 때려줍니다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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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베 에 푸시 푸시 베이비 자 과연 야하아 씨 야아 아니 아 우선 먹지 말고 에이 씨 아니 난 분명히 나올 줄 알았거든 게이지 안 채워도 아아 그냥 게이지 채울걸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나 야 이거 그냥 오랜만에 보수러쉬각인데 이거 어 다쳤어 다쳤어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다쳤어 크으으으으으으으으읏 아니면 그 άgedha 이러면 황금왕 을 아니 어딜 돌릴까 황금왕은 못했으니까 왕방을 돌리자 왕방 미치 Tech 좋긴 한데 뿌어억 예에 아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더 안좋은 건데 아! 채만 보이는거다 아 라인 아 라인은 뭐야 손해봤는데 공속 이런거 줄줄 알았거든요 펜타그램이라던가 야 또 잘못했네 야 복귀 이벤트 맞아? 맞네 게임 이벤트는 똑같애 복귀하면 이 정도 줍니다 얼마어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어치입니다 근데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뭐 현지라는 느낌? 이 아이템이 전부가 아니었어 괜찮아 그걸로 잘 싸고 있잖아 가자 가자 여기서 높네 큰일났다 내려가서 바로 왕방 가서 괜찮아요 여러분들 저 지금 스펙 괜찮아요 저 안타까운 것은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에 비해서 지금 아이템이 안 나오는 것 뿐이지 뭐 낫배드 낫배드입니다 나쁘지만은 그렇게 않아요 아유 이 앰이야 큰일났다 안돼 아 이거 체력이 안 보이면 막 깜찍이 된다니까 공석념 젠장 어휴 어여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케이 뒤통수 뒤통수 그윽하게 그윽하게 좋아서 완벽해 야 오랜만에 한거기 때문에 또 멋있는 모습을 또 오랜만에 보여줘야겠군 음 이 앰 병 아 땀메 어 수술 올라올라 한다 어? 아니 또 수술 올라올라 한다 어? 갑니다 야 야 뭐든기 똥 좋아한다 나쁘지 않아 이게 광역시식이다 광역시식이다 보니까 이게 쏙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뭐든기 똥 산다 공산당 똥산당 자 완벽했고 좋아 얘 설마 와우 얘가 두마리야 와우 일단 갑니다 오케이 몬스트로는요 야 오케이 배터리가 두개 아 아따 배터리가 나왔군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여기서 왕망 돌려도 되겠다 자 빨리빨리빨리 때려주고 자 때려 때려 때려주고 자 유다로림이 됐습니다 죽어도 돼요 오케이 문이 열렸다 씨발 펜타그레임 인다 야 왜 안나와 아니 나 피 많다고 야 어떻게 이게 안나올 수가 있냐 진짜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아 펜타그레임은 감사합니다만 아니 악마방이 나오 야 악마방은 왜 이렇게 않냐 지금 몇 번 안 열리 어제 아 전에 열렸구나 어제 전반에 악마방은 열리긴 열렸는데 좋은 템이 안나오네 왜 이러지 이거 오늘 진짜 파밍 금지야 아무것도 없어 우와 야 나 처음 봤어 이렇게 긴 방이 공방이었어 비어있는 방 공방 이런 뭐 뭐 비어있는 방이었어 와 나 긴장하고 들어갔거든 뭐 튀어나왔나 싶었는데 안나온다 이렇게 되면 상점을 한번 해보자구요 여러분 파밍 안해도 제가 더 잘합니다 이 정도 스펙 솔직히 별로 좋은 스펙은 아닌데 저 정도 컨트롤이라면 저 정도 사람이라면 모독이라면 이런 거 금방 하죠 손쉽게 부어장 시발 아이구 좋아 멍청한 녀석 내가 너희 첫째 아들을 혼내주었다 둘째 아들도 혼내주었다 멍청한 녀석 난 사식 걸린다 너를 죽였어 자자옛! 좋아 자 과연! 자 돌립니다 뿌! 에헤에이 다시 한 번 돌립니다 뿌! 기다려 우리 엄마한테 일을 고일거야 엄마한테 일을 넣어야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나요? 옛날에 형이 형이 피아노 다..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형을 막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엄마가 나한테 천을 주면서 진수야 형이랑 피아노 학원 끝나고 올 때 맛있는 사먹으라 조셨어 근데 형이 피아노 학원을 갔는데 나는 안 따라가고 문구열면서 그냥 형을 기다렸어 천을 들고 그래서 형 오독이 기다리고 있는데 킹오버파이트가 너무 하고 싶은거야 그래서 100원짜리를 환산해서 한 판 했어 근데 한 판이 두 판이 되고 두 판이 열 판이 되더라 다 썼어 엄마한테 존나 맞았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형을 넣었는데 털려서 개새끼 그리고 털렸어 개 빡쳤어 진짜 자 멋있게 마지막 100원이다 했는데 개 털렸어 기기를 자연 살려야 됩니다 여기서 어 더야 하는 아이템은 엄마 지갑도 엄마 지갑이지만 여기서 사이클롭스가 아닙니다 벌립니다 뿌악 일단 화납니다 뿌윽 일단 화납니다 야 아 문 아 나 진짜 야 아 나 갑시다 갓모드 아니야? 갓모드는 쉬워요 갓모드가 왜 어렵다고 하는거지? 갓모드는 진짜 처음에 템파밍 한번만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내려옵니다! 엄마네요 보스러지 될 것도 같애 이거 오케 제발 제발 아 체력이 좀 있어서 자 지금 데미지 아이템이 별로 없는데 어 갓모드는 템을 퍼줘요 쉽습니다 어려 보이지만 템을 퍼줘서 쉽습니다 갑시다 오케이! 여기서 2등 한번 치워보자 과연! 붙유옷! 이런 10장 아우 이런 10장 생 진짜 아이고 제가 다 깎아 먹네 오케이 여기서 정말 큰 그림을 봐야돼 차에 공성 올려주는 아이템이라도 나와라 뿅! 야옷! 임퍼트,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큰 그림을 나름 볼 줄 아는 친구군요 아주 좋다 quer 지나갑니다 이런C 조심 너네 친구가 되어라 싫어? 켜줘!!! 삐로왔다 삐로왔다 야 계속 삐로왔다 삐로왔다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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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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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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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동전 한복 다 죽이고 완벽합니다 자 일단 2분 남았는데 예명 이 시간 안에 어서 황금 아 뭐야 상점 찾을게요 보스러시 깨워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이따 먹고요 갑니다 갑니다 사라져 주시고 뭐 있었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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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감세 먹습니다 짱돌 없었고 자 갑니다 갑니다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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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 왼쪽에 상점 왼쪽에 상점 자 챌린지 챌린지 어우 감기 걸렸네 고맙다 축하한다라고 왼쪽에 상점인이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상점 오케이 과연 에이 씨 아 뿌우 아씨 짜증나네 졸려 짜증나네 에이 씨 뿌우 어 갑시다 어 이거 보스를 잘하면 뭔 야 보스를 잠깐만 잠깐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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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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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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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깨, 깨. 오케이~~~ 오케이 오랜만에 보스럿이다. 오랜만에 보스럿이네요 아 모azz을 겁니다. 트리플샷~~~ grooves 솔직히 먹을 거 없다 트리플 먹으면 공소옥 깎이잖아 공소옥 별로야 별로 트리플 아따 근삽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는 진짜 오랜만에 나 이거 아닌데 보스럿이 좋아요 야 별론데 아 얘 엉덩이가 커서 그래 자 이거 먹여주고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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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여주고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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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먹여주고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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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까? 야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게 죽으면 유다 유다 고민드네 아 일단 싸워보자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고 트리플샷이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일 수도 있는데 좋아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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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보상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좋은 건 안 나와요 그거 클리어 보상 그래 재미나 어우 그래 이쪽이에요 어리들끼리 남았네 마치 늑대아이 아 짜증나는 거 늑대아이 너무 싱겁게 끝났어 영화가 아닙니다 보스러쉬에요 보스러쉬 20분 안에 엄마를 죽이면 보스러쉬가 열렸는데 거기서 아이템 보셨듯이 4개 간모드는 아마 아이템이 수십 개가 나와 구직엔 하나밖에 못 먹어 야 걱정마 나 유다 되면 게임 끝난다니까 지금 데미지 두 배 될 수 있어 지금 공성만 어떻게 구제 받으면 돼 진짜 징악이 나온다 아이구 자 멀리서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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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죽여서 거미 생산 완벽합니다 에라이 엠병 진짜 야 엥간 나오라고 에라이 어우 걱정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체력 널려져 있습니다 먹어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죽어요 체력 어딨어 체력 어딨어 다 죽였다 다 죽였다 다 죽였어 강 나온다 네 얼굴 매생이 오케이 십 좋아 좋아 다 다 진짜 다 잡았어요 으얏 으아악 안돼 앞으로 갈 내려가자 으흠흠흠 좋겠다 두 대가 좀 줘 두 대 자 일단 데미지는 빠워합니다 데미지는 빠워하는데 이번에 악마방 나와야 돼 으흠흠흠흠 악마방 나오고 어 거기서 구핏에 하나 나와야 돼 그러면 게임이 끝나 자 쉬었다 갑시다 자 쉬었다 갑시다 으 이거 distracting